페인팅을 한 후에 엇박의 타이밍에 바로 패스가 들어가는 혹시 뭐 기술 이름이 있나요? 기술 이름이 있는데요 형이 말해주세요 네! 바로 티아고킴의 티룩티룩패스 티아고의 노룩패스를 줄여서 티룩패스 이렇게 하면 근데 티룩패스 하면 좀 심심하잖아 근데 귀에 좀 더 쏙쏙 들어오라고 티룩티룩패스 엇박은 왜 안들어가요? 아니야 중요하지 않아요 렛츠 쇼타임 자 뭐 어떤 상황에서 쓰는 미술이죠? 너무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 절대 못 빼세요 보여주세요 말이 너무 많아 가고 패스를 주는 척 하고 엔치하고 촌촌! 감사합니다.